1월 16일부터 신바람 농산물 할인 행사 진행 중입니다. 신바람 농산물을 통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알아보세요. 신토불이 싱싱한 산지직송 농산물 직거래, 신바람 농산물 장터에 방문하세요. 농가 산지 발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실 수 있도록 신바람 농산물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신바람 농산물.com을 입력해주세요. 각종 과일, 채소, 제철나물, 소금 등 다양한 농수산물 장터 인터넷 주소창에 신바람농산물.com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먹거리, 신바람이 책임지겠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산지직송 건강한 먹거리 알아보고 가세요. 가시기 전에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